잠시 후 시험을 시작합니다. 운전장치 전조등 조작 능력을 5초내의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 5초내의 하향등으로 전환 후 전조등을 끄세요. 방향 지시 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내의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세요. 5초내의 방향 지시 등을 끄세요.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내의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5초내의 와이퍼를 끄세요. 지금부터 기본 주행능력을 10초내의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10초내의 주차 브레이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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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